아.. 저.. 저.. 개..C.. 아까 하야부사까지 거의 잠뻔했는데 아.. 이건 이 CX새끼가 진짜.. 이건 조당.. 이 CX새끼가 진짜 안걸려야 해 쟤.. 쟤.. 아.. CX새끼! 크림 끊겼다 아.. 아.. 쟤는 어차피 습성으로는 안걸리니까 아 피한다 쟤는 어차피 아 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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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와 죽일 뻔 뭐해 아 이것도 안 맞춰야 하는데 아 시바이고 아 시바이고 저한테... 저한테 컨트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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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